테라모는 이탈리아 아부르초주 테라모도에 위치하고 도청 소재지인 코무네이다. 인테람리아라고도 불린다. 로마로부터 150km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아펜니노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그란사소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인테람나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 이름이었다. 바로와 페스투스의 어학연구를 통하여 이미 알아냈는데 인테람나의 위치가 두 시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는 걸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명칭은 리버콜로니아룸에서 이미 쓰이지 않고 오늘날의 테라모의 형태가 된 테람내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프라이투티움의 어구 변형 모습인 아프루티움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하였다. 테라모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기원전 1천년의 고대 이탈리아인들의 건물들이 있는 거주지는 가장 최근 고고학 발굴에 관심 대상이다.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발견물이 이 도시의 변두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당검들과 할버드가 발견됐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발견된 구도시 지역은 에트루리아와 페니키아인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라 한다. 고대 로마의 작가 프론티누스에 의하면 물에 둘러싸인 언덕이라는 뜻의 고대 페루트 또는 프레투트는 멀리 번성하였고 프라이투티움의 중심지가 될 때까지 중요하였고 프라이투티인들이 살았던 콩킬리아 블룸이었다고 한다. 하드리아누스 지배 시기에 인테람리아는 중요한 도시로 부상하였다. 도시는 인테람리아 프레아투토리움 라는 라틴어 명칭을 부여받는다. 아우구스트투스의 통치기간에 인테람리아는 피케눔의 50개의 구역에 포함되었다. 알라리크 1세 지배하의 서고트족들에게 410년 처음으로 도시가 파괴되었다. 심지어 이 당시의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552에서 554년까지 인테람리아의 고트족들이 활동했다는 것이다. 고트 전쟁이 끝나고 이 지역은 동로마 제국의 소유가 되었다. 테라몬은 라벤나의 비잔티움의 관할구인 마르키아 피르마나에 포함되었다. 도시는 마르키아 피르마나 백작의 통치를 받았다. 앙주왕가 앙주왕가의 지배를 받는 동안 테라몬은 새 번영의 시대를 누렸다. 페르디난도 2세 기온은 써늘한 편이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섭씨 5.5도이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이다. 겨울 기간에 2012년대와 같이 엄청난 강설량을 경험하기도 했다. 강수량은 일정하지는 않고 봄이 끝날 때쯤에 집중된다. 여름 기간에는 어느 정도 매우 더운 편이다. 매년 5월마다 메기오 페스테전트 이라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테라모 문학상과 인테람리아 월드컵이 열린다. 8월에는 국제영화제가 열린다. 테라모 대학교는 5개의 학부, 24개의 학사, 35개의 석사, 6개의 졸업교육, 10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5만 제곱미터 크기의 코스트 센타고스티노 캠퍼스 건물은 법학, 언론정보학, 정치학, 경제학부가 위치해 있다. 노업학부와 수의학부는 캠퍼스 이외 지역에 있다. 미술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로마제국시대에 이르는 옛 테라모의 유물과 조각들을 소장하고 있다. 회랑관에는 방대한 양의 유화, 도화, 조각들을 연구 소장하고 있다. 천문학자 빈첸초 체룰리는 1910년 8월 2일에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였고, 그 소행성에 인테람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콜로라니아 천문대는 거대한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고 과학장비 박물관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장비들을 수집했다. 테라모 바스켓은 2011-12시즌까지 세리에 에이에서 10년간을 있었다. 2012년 7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팀이 해산되었다. 테라모 칼초는 이탈리아에서도 오래된 축구클럽 중 하나이며, 1913년 7월 15일에 창단되었다. 가장 최근 시즌인 2013-14시즌을 레가 프로 세콘다 디비시오네에서 보내고 있다. 새로 지어진 스타디오 코무날레는 콘서트와 축구 경기 등 용도로 사용된다. HC 테라모 핸드볼은 두 개의 팀이 이탈리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이다. 여자팀은 2012년에 이탈리아 핸드볼 1부 리그를 우승하였다. 테라모 씨는 전 세계에서 30개국이 넘는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핸드볼 대회인 인테람리아 월드컵을 매년 7월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지대의 이질적인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테라모 현의 음식은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재료로는 새끼 양고기, 고추, 양젖 치즈 그리고 서서히 구워낸 돼지고기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유럽연합에서 높은 품질로 표시되고 이탈리아 내에서도 최고 품질의 제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농가에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이다. 테라모 언덕은 도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가장 뛰어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곳 중 하나이며 아브르초 와인도 생산한다. 몬테풀차노 디오시지 그리고 트레비아노 다브르초 닭같이 유명한 와인들은 전세계에서도 좋은 와인에 속한다. 2012년에 트레비아노 다브르초는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50개 중 1위 랭크에 올랐다. 테라모와 그 인근 도시의 대표 음식들 목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